1번 토, 3번 토, 토토 1번 토, 토토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음, 우선 이제 거의 이제 궁금한 것들 웬만한 것들을 좀 풀어봤던 것 같고요 우리 김혜경 부장님께서 37년 업무를 하셨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가정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일단은 제 옆에 계시는 김지영 국장님 가정 아, 그런가요? 이제 많은 접촉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억에 남고요 이제 모든 가정들이 다 소중하게 기억에 남지만 그냥 잘 키우시고 아이가 그냥 잘 크는 가정은 사실은 그렇게 걱정되거나 염려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이가 많이 아프거나 정서적으로 많이 힘든 아이를 정말 친자녀도 그럴 때는 막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할 텐데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키우시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가정이 있으세요 그런 가정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이제 요새 또 인간극장에 제주도에 사시는 입양 가정이 비춰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가정을 보면서 굉장히 평범한 가정인데 친자녀가 둘 있고 이제 밑으로 딸아이 둘을 입양한 가정이셨는데 어쨌든 그 아이들을 키워내는 걸 보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저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을 텐데 아직은 아이들이 어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크면서 이제 말썽도 피우고 아까 말씀하신 친자녀도 말썽을 피우는데 어떻게 안 피우겠습니까? 그런데 그랬을 적에 끝까지 정말 그 아이의 손을 놓지 않고 키워주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그냥 가장 머리에 남는 분이고요 또 한 가정 같은 경우에는 별로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느 대학 교수 부부가 입양을 하셨는데 조금 연장하려 입양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그 위에 이제 친자녀 둘은 아들이었는데 너무나 공부도 잘하고 그러는데 이 입양한 여자아이는 이제 공부를 굉장히 못했나 봐요 그래서 학교 가면은 뭐 수학은 0점 받아쓰기는 10점 그래갖고 뭐 학교를 수시로 불려다니고 또 가족 모임에 가면은 그 집은 또 가족 전체가 막 다 공부자라는 엘리트 집안인데 얘는 공부를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아이를 저희 기간에 그때는 이제 파양이라는 제도가 아니고 친생자 부존제 확정 심판이라고 친자로 입적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를 이제 입양 기간에 저희 기간에 다시 맡기면서 우리 가정하고 수준이 안 맞는다는 얘기를 했을 적에 정말로 수준이 무엇인지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듣다 보니까 막 화나네 그건 좀 오래전 일이긴 하죠 요즘은 그런 경우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틀레법 이전에 그렇죠. 틀레법 이전이긴 한데 어쨌든 친족 간 입양도 막 성행할 그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정말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됐고요 또 이제 시간이 많이 변하면서 입양에 대한 변화들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퇴직을 하고 나오면서 우리 이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30몇 년을 이걸 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에 젖어서 자기의 매널리즘에 젖어서 일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사회복지사들은 그때그때에 맞게 자기의 생각도 변화를 시키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의 생각은 83년도에 가 있으면서 2000년도에 일을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것들을 자꾸만 취업하면서 교육하고 스스로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이렇게 일을 한다면 현장에서 일을 한다면 결국은 입양 가족한테 더 많은 그런 어떤 서비스를 줄 수 있고 정말 진정 어린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35년 동안 입양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가정을 말하라니까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냥 옆에 김지영 가정 아까 하고 딱 끝냈어야 돼요 너무 그 뒷말을 너무 아름다웠어 마지막으로 예비 입양 부모님들께 이 말을 내가 꼭 해주고 싶다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리고 또 혹은 응원 당부 그런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입양 부모는 아닙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37년을 일을 했고 또 많은 예비 입양 부모님들을 봐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 한 게 굉장히 말로는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과정이죠 그러나 그 입양 기간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안내하는 대로 하나하나 안내 받으면서 간다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입양 부모님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입양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고 있듯이 입양 부모님들의 마음도 변화가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동 중심의 입양이라고 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가정이 필요한 아이한테 어떤 부모가 되어줄런지 어떤 가정이 되어줄런지에 대한 고민은 좀 하면서 입양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 실패된 이야기도 제가 드렸지만 사실은 더 많은 가정들이 입양을 잘 하셔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정들을 보면서 용기를 좀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와 또 너무 딸아이만 입양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아들아이도 너무 건강하고 좋은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도 좀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세상 스윗한 아들들도 많더라고요 저기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예비 입양 부모님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응원의 말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지마! 뭘 하지 말까요? 지금까지 입양톡, 사랑톡, 톡톡 시즌2 오늘은 동방사회복지에 퇴임하신 김혜경 부장님과 함께 예비 입양 부모님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입양의 절차와 관련된 질문 그리고 자격요건과 관련된 질문 그 밖의 또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오랜 시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양톡, 사랑톡, 톡톡 시즌2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드는 채널이죠? 네, 3시간 너무 지루했어요 보시는 분들은 3시간인 줄 모르실 것 같아요 순삭 너무 재밌었지 않습니까? 네, 도움이 되셨다면 뭘 하셔야 될까요? 아, 구독, 좋아요라고 이건 콘티에 없었어 아, 있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입양하지마! 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